오늘은 어제 네이버판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글의 내용은 방탄소년단 BTS 멤버 비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방탄소년단 비님께 사과드립니다의 글이었는데요. 1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작성자 글에 의하면 저는 2022년부터 네이트판 여성시대 소울들에서 방탄소년단 갤러리 남자 아이돌 갤러리 트위터 유튜브에서 댓글로 비님을 욕하고 루머를 생성한 부산사는 김엑스형입니다. 22년 사이버 렉카에서 한창 방탄소년단 비님을 조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영상들이 사실이라 믿고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싫어하는 정도였으나 사람들이 남기는 조롱글들을 보며 저도 똑같이 악플을 달고 루머를 만들었습니다. 비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서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고 선처받지 못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미래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거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하이브는 선처에 의사가 없다고 밝히셨고 저는 합의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안 되냐고 담당 형사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됐을 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불안하고 죄송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판에라도 글을 남깁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진실도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제 한마디에 비님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기고 다녔던 악플의 개수만큼 계속 사과드립니다. 제가 욕했던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무엇보다 비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지만 만날 수 없기에 여기에라도 남깁니다. 다시는 악플 쓰지 않겠습니다. 루머를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의 선동하는 영상에 홀려들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우 사회생활하는 초년생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새삼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달 27일 백히트 뮤직은 입장을 내고 지난해 전체 고소 대상자 중 일부 피의자들에게 수사 중지 및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당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며 그 결과 검찰 송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피의자들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소 대상자 중에는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악플을 반복적으로 달아온 게시자도 포함됐고 해당 게시자는 여러 기사에 수십 건이 넘는 수위 높은 악플 테러를 일삼았고 확인된 모욕성 댓글은 빠짐없이 취합해 고소했다며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없이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누리꾼들은 주작글인지 모르지만 꼭 싸지른 만큼 다시 되돌려받길 많이도 쓰고 다니셨네요. 고작 공무원 못하게 될 거랑 같은가? 수많은 악플러들이 반성문 쓰고 살려주세요.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 할 땐 넌 학습이 안 됐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악플을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마음에 안 들면 생각만 하면 될 걸 굳이 글을 써서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 머리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